행복우리식품 현미 양배추죽 30G20스틱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 협력업체 판매상품 행복우리식품 현미양배추죽 30G20스틱 판매합니다. 친환경 현미에 양배추가 들어있어 속이 편한 현미양배추죽 정직하고 건강한 재료로만 담은 현미양배추죽 행복우리식품 현미양배추죽 친환경 현미가 들어있어 살론의 영양이 살아있는 현미양배추죽 아침 더 이상 굶지 마세요. 바쁜 아침 든든한 영양식 그릇에 담긴 양이 1개 분량입니다. 현미와 양배추는 기본으로 모든 재료 국산 현미와 마를 주재료로 하고 다양한 야채와 잡곡이 가득 프리미엄 현미마주 국산 재료 사용 맛있게 드시는 법 재료 중 현미는 친환경 현미를 써서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 무첨가 제품이라 남녀노소 식사 대용으로 적당합니다. 현미양배추죽 제품 정보입니다. 판매가격 19,900원 배송비 3,500원 추가 3세트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행복우리 식품 현미양배추죽 30G20스틱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 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